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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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도 생각해서 본인 생각해서 어 본인 생각에서 와서 식사 하시라고 아니 아니 내동 막 자기는 농담적으로 얘기 했다는 식으로 얘기해도 아이 그럼 와서 식사를 좀 하시라고 제가 좀 대접 하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말 그대로 거짓냐는 식으로 아이씨 그 호의를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는 그 아야 아야 밥 한 끼 사줬는데 그럼 아 그래 밥 한 끼 사줄게 내가 시간이 안되서 그러니 집이 거기 근처니까 가서 식사 하시면 된다 내가 형님한테 말씀 드려 놓을게 식사 하세요 예 그럼 호의 잖아 호의를 줬잖아 그럼 고맙습니다 했는데 뭐 자기가 그지냐고 으 으 으 어 자기가 얘기하면 와서 자기가 사줘야지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지금 시간이 못 간다 아 갈 수가 없으니 말씀을 드리겠다 으 으 으 아 좀 좀 그런 부분이 그냥 그런 분이 몇 명이 있어 거기 보면 그럼 그런 분이 몇 명이 여자분도 계시고 몇 명이 있어 남자들도 몇 명이 있어 아 그 있어 땡땡이라고 있어 본인도 아는 사람이잖아 차단한 사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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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달래. 아니 그때 줬잖아. 아니래. 자기 어머니 생신이래. 생신때 들으려고. 야 그때 여름이었잖아. 생신이래. 아버님 생신이래. 이런 식으로. 뭐라고? 뭐라고? 아니 그렇지.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오해 간다니까. 아니 그런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. 내가 나만 상관 되는 거야. 이게. 어 그렇지. 이게. 이게 아다로고. 어. 그렇지. 그렇지. 나도 처음에 아우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잖아. 나는 그 잘 그 여자 뭐 이렇게 잘 몰랐는데. 아우님 얘기를 들어보니까. 나도 신경을 안 썼지. 아니 뭐. 뭐. 만날 일이 있어야지. 신경을 쓰지. 그런데 아우님 얘기 들어보니까. 아. 정확하게 아우님이 파악을 하더라고. 아니. 저도. 그렇지. 그렇지. 그러니까. 아니 그러니까 잘 해주잖아. 아니 못 하는 게 아니고. 난 무시를 안 하잖아. 어떻게 해서든 뭐 챙겨주려고 그래. 커피 사줘. 뭐. 뭐. 밥은 안 사줬지만. 뭐 이거 갖다 달라는 거 다 갖다 주는데도. 얘 나중에 보면 이 아이씨. 어. 어. 내가 욕먹고 있어. 욕먹고 있어. 어어. 그렇지. 야. 이거 뭐지 이거. 어. 어. 어떻겠지. 어. 어. 얼탱이가 없지. 어. 그러니까 자기가 두 번 세 번 받았어. 그러면 남들은 네 번 다섯 번 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. 다른 사람은 잘 준다고. 아이씨. 맞아. 아우님이 정확하게 봤네. 아이고. 아우님한테 화분 안 보네. 안 그러겠어. 아니 화분을 내가 왜 보냈는데. 안 그래요? 아니 현장. 아니 현금이 당연히 어려운 거 아는데. 내가 마음을 생각하지. 당연히. 그건 있지. 그렇지. 그렇지. 응. 한글자막 by 한효정